야온녀 혜정이의 가슴수술 리얼스토리 가슴수술은 후관리에서 중요한 거 아시죠? 촉감이랑 흉터 잡아주는 가슴수술 에프터케어 혜정이랑 함께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오늘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요 가슴수감 이거 치료랑 흉터 치료하러 지금 원진 치료센터에 왔어요 오늘 치료하는 과정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초음파 관리받고 있는 건데요 촉감이랑 림프순환 그리고 구형극충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마사지 잘 바르고 하는 건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마사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촉감 시스템 마지막 원적외선 치료예요 이거 추가로 받은 붓기 레이저 이제 가슴 촉감 관리받고 슈터 레이저 받으러 왔어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떨려 너무 원진 성형외과에서는 가슴수술 후에 흉터 레이저 3단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레이저 치료하는 거예요 수술한 지 한 달 후부터 할 수 있고 무서웠는데 느낌은 안 아파요 그냥 살짝 따끔한 정도? 엉덩이 주사보다 안 아픈 것 같아요 레이저 치료가 톤 개선이랑 얼굴 뿌긋한 그런 컬러를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생주사도 맞았는데 겁 많으신 분들은 연고마취하고 맞는 걸 추천할게요 네 이제 저 가슴 촉감 관리랑 흉터 관리까지 다 받고 왔는데요 벌써 막 가슴 촉감 좋아진 것 같고 되게 기분 좋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